안녕하세요. 서초문화재단의 작곡가 탐구 시리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바이오니스트 주연경입니다. 바우가 작곡한 춤곡들을 그 시대의 춤과 함께 연주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바우의 작품을 바로크 댄서와 함께 오늘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바로크 시대에는 춤이 많이 중요했다고 합니다. 춤은 사람들끼리 소통하고 인사하는 수단이었죠. 그래서 춤곡들도 많이 작곡이 되었습니다. 바우의 무반주 바이올린 작품을 바로크 춤과 공연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요.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좋은 기회를 잡으신 겁니다. 저도 이 공연을 서초문화재단과 함께 기획하면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공연을 통해 바로크 춤곡에 대해서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으시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사용될 바로크 바이올린과 모던 바이올린과의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진의 왼쪽이 바로크 바이올린, 오른쪽이 모던 바이올린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몸통의 모양은 같지만 지판의 길이, 목의 굵기, 그리고 각도가 다릅니다. 또한 바로크 바이올린은 턱받치는 데가 없고 어깨 반침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외에 바로크 바이올린은 거트 스트링이라는 양 염소 같은 동물의 창자에서 채취한 부분을 말려서 만든 줄을 사용합니다. 이 줄이 습도와 온도에 매우 예밍해서 바로크 공연을 가시며 연주자들이 모던 바이올린보다 훨씬 더 튜닝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저도 바로크 바이올린을 처음 시작했을 때 이런 차이점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심지어는 튜닝해놨던 줄이 연주 중에 계속 내려가고 올라가고 그래서 당황을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크 바이올린에서 작지만 울려퍼지는 그 음색이 굉장히 매력적이라서 계속 연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악기와 더불어 활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사진을 보시면 위에 활이 바로크 시대의 활입니다. 밑으로 갈수록 활대의 곡선의 방향이 바뀌고 길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활대의 곡선이 바깥으로 부풀어진 모양의 바로크 활은 연주자가 활대를 눌렀을 때 그 압력이 활끝까지 전해지니까 굉장히 어렵고요. 사진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사용되는 활의 털의 양도 적어서 소리의 볼륨이 모던 바이올린에 비해서 많이 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활이 요즘의 활처럼 길어지고 안으로 굽어진 곡선으로 변화하면서 다양한 다이내믹과 테크닉을 구사하기 편하게 발전한 거죠. 바흐는 1685년 독일에서 태어났고 1750년 7월 28일에 서거했는데요. 오늘이 7월 27일이니까 내일이 딱 바흐가 서거한지 274년이 되는 날입니다. 음악학자들이 바흐의 죽음을 바로크 시대의 끝이라고 봤을 정도로 그는 음악사 쪽으로 중요한 작곡가입니다. 바흐의 작품 중에는 요즘까지도 바이올린스트들에게 성서와도 같이 여겨지는 작품이 있는데요. 바흐의 6개의 소나타와 파르티타입니다. 이 작품에는 소나타 3개, 파르티타 3개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파르티타가 춤 모음곡 형식을 가지고 있고 오늘은 그 중에 1번과 3번이 연주됩니다. 자 이제 오늘 공연의 첫 곡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곡이 바흐의 파르티타 3번인데요. 이 곡은 프렐류드 즉 전주곡이 활기차게 시작이 되고 그 뒤로 5개의 바로크 춤곡들이 뒤를 이어 연주됩니다. 프렐류드 이후에 2악장에서는 루레라는 춤곡이 연주됩니다. 루레는 느리고 여유있는 템포의 프랑스 바로크 댄스인데요. 전체적으로 앞에 픽업노트와 붙잠 리듬이 특징입니다. 3악장으로 등장하는 춤곡은 가보트인데 가보트는 많이 들어보셨죠? 가보트는 프랑스 민속음악을 충칭하는 두 박자의 춤인데요. 가볍고 두 박자의 픽업노트가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특히 바흐가 작곡한 이 가보트는 주제가, 메인 주제가 다른 주제들과 교차하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론도 형식으로 작곡이 되었습니다. 4악장에는 민유에트입니다. 민유에트는 당시 유럽의 귀족과 중상류층의 가장 인기있는 3박자 패턴의 볼룸 댄스였습니다. 당시 파티에 모인 남녀가 이 춤을 추면서 서로 인사하고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유가 있고 우아한 춤입니다. 다섯번째로 연줄될 부레는 프랑스 나막신 춤이라고 불리기도 했는데요. 원래 부레는 커플이나 더 큰 그룹의 전통 춤이었는데 16세기 마고드 발루아가 오베르뉴에 머무는 동안 부레를 발견했고 파리로 돌아와서 궁정 춤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부레는 가보트와 같이 프랑스에서 유래한 두 박자 춤이지만 가보트보다 조금 더 빠르고 가보트는 두 박자의 픽업노트가 있는 반면에 부레는 그보다 짧은 한 박자의 픽업노트를 가지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마지막 학장으로는 지그가 연주가 될 텐데요. 지그는 영국에서 유래한 빠른 바로크 춤입니다. 일반적으로 작곡가들은 지그를 모음곡의 제일 마지막에 배치하는데요. 지그는 궁정 춤은 아니지만 사교 행사에서 귀족들이 많이 추웠다고 합니다. 자 이제 바흐가 작곡가인 파르트 3번을 바로크 춤과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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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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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0년에 작곡된 파르티타 1번은 알라방드, 크랑트, 사라방드, 브로에 이렇게 네개의 바로크 춤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춤곡들 사이마다 더블이라는 곡들이 더해져서 전체는 8개의 악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더블은 각 춤곡의 변주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으로 연주될 알라망드는 프랑스에 유행한 독일풍의 두 박자 춤곡입니다 보통 빠르기와 짧은 픽업을 갖는 특징이 있고 우아하면서도 남성적인 춤의 느낌입니다 크랑트는 16세기 후반부터 기악으로서의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모음곡 형태에서는 보통 알라망드 뒤에 연주가 됩니다 이탈리아 풍을 코렌테라고 하고 프랑스 풍을 크랑트라고 하는데요 코렌테는 빠른 3박자이고 크랑트는 조금 느린 속도인 2분의 3박자 또는 4분의 6박자가 특징입니다 바로크 시대의 춤곡 중 하나인 사라망드는 3박자 외에 3박자의 춤곡이면서 두 번째 박자의 강세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사라망드 라는 말의 뜻을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느리고 우아한 스페인 춤곡입니다 바흐의 사라망드는 우아하면서도 슬픈 느낌이 드는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앞서 연주된 파르티타 3번에도 불회가 있었죠 파르티타 1번에도 불회가 있는데요 보통 끝에 지글을 넣는 대신에 이 1번에는 불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1번의 불회는 3번의 불회보다 2박자의 패턴이 강조가 되는 느낌이고 더 힘차게 연주되는 느낌인데요 나막신의 춤이라는 별명이 정말 잘 어울리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바흐의 파르티타 1번의 바로크 댄서 신지연님과 함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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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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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비가 오고 습한 날에는 너무 날씨가 비가 오고 너무 습해가지고 이렇게 바로크 악기들 튜닝하는게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양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공연의 마지막 곡은 코레일리의 라폴리아입니다 코레일리는 이탈리아의 바로크 작곡자이자 바이올리니스트였는데요 바흐가 코레일리의 음악적 구조를 공부해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라폴리아는 포르투갈의 댄스음악에서 유래했는데요 포르투갈어로 열정, 광란을 뜻합니다 이 곡은 변주곡의 형태로 일정한 화성진행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라폴리아 주제로 최초로 작곡한 사람은 프랑스의 장밥티스 릴리이고 그 이후에도 이 주제를 가지고 비바이디, 리스트, 라우마니노프 같은 낭만파 작곡가까지도 많이 애용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연주될 이 코레일리의 작품이 제일 유명하죠 이 작품을 바로크 첼로의 장유진 테오르보 바로크 기타의 윤현종 그리고 바로크 댄서 신지아 그리고 바로크 바이올린의 제가 함께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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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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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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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